이제 치약자개 하다가 이제 치솔 설균기까지 같이 이렇게 만들게 됐어요 치솔 설균기랑 치약자개 모두 담아 있는 기능이 이것도 칫솔 설립인데 여기는 치약자계랑 같이 들어가 있어요. 누름이라고 옛날에 어르신들이 가류음식이나 저장음식 땅굴 파서 많이 만들잖아요. 그때 돌 같은 거 올리시잖아요. 그 기능을 대신하는 거고요. 소재는 PP 소재라고 해서 아기들 젖병 만드는 소재 있어요. 이게 그걸로 만드는 거고